그때 다시 공룡한 느낌 바다비티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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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요 워슈룸 스프 하나랑 또 한가요? 감자 멀련네 감자 프라이드 하나 주세요 또 다녀오지 앉아! 존조? 존조 존조? 그게 아카덴즈 시켰구나 지금쯤 보면 우리나라의..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너무 맛있겠다 우리 그렇게 오랜만에 밖에 나고 먹는 거예요? 응 너희는 안 먹어 밖에 절대 안 나갔다 초점 잡혀라 초점 샐러드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카페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야 오피나 귀여워 티니 거기서 뭐하니? 응 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딸기를 못 먹었네 네 맛있네요 오 꾸덕해 음 맛있네 맛있더라 네 cour learn 무 Tao 어디가 물어봄니 치는데 어 라고 analogous 시작 그ilizce evie baby evie baby 이건 남편 옷이에요. 되게 크죠? 백사이즈인데 그냥 되게 따뜻하고 편해서 요즘에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티셔츠는 오루. 오루 이벤트 했을 때 제가 받은 건데 되게 부드럽고 귀모가 있어서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바지는 빅니온 바지입니다. 양말은 전해산 마이키 갔다올게요. 너네는 가는 거 아닌데 어떡하지? 잠깐만 다 챙겼나? 얘들아 집에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찾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나랑 있대. 두 개. 이거 싼 거다. 싼 거니? 나 몰라. 하나만 해. 하나만. 이게 어떻게 하면 안 돼. 20개. 20개. 자판에 놓치는 Memiamo 그리고 intermediarest. 화장실 휴지도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물어 husky 제일 좋아하는 거 푸딩 살 엄청 찌지 이거 사? 사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 치즈 과일 견과를 치즈 허니 슬라이스 그리고 버터 치킨 커리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김버터 버터라서 좀 찝찝하다 황치즈 쿠키 만들 때 쓰는 파마산 한 번에 거의 한 통 다 쓰기 때문에 하나 추가 추가 어디 갔지? 일단 이거 기다리고 있지? 기다려 버퀸이 버퀸이 앉아 윤은 버퀸이 τον 버퀸이 앉아 야야야 야 주의하나 버퀸이 왜? 뭐 또 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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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아! 왜 이렇게 웃겨? 기다려! 어빈이! 아! 아! 어떻게 웃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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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노인이야?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왜 노인이야? 아! 귀여워! 그냥 앉아! 스테리어! 2개 1개 3개 1개 2개 2개 1개 2개 3개 2개 2개 3개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주신 명란인데 이것도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껍질을 미리 잘 섞어줍니다. 양념을 섞어줍니다. 양념을 잘 섞어줍니다. 양념을imin에 올려줍니다. 양념을 맞춰줍니다. 양념을 넣어줍니다. 양념을 넣어줍니다. 양념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참치 1큰술, 주유 1큰술 4큰술 3큰술 5큰술 5큰술 4큰술 4큰술 logo 1큰술 황금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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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기름을 넣고 wordt 파는 1. 젓가락으로 2. 엎점을 넣어주세요 소금과 비닐을 넣어주세요 소금에 올려주게요 소금은 퀵을 넣으니 더 넣어요 과연 다 익었을지 과연 다 익었을지 과연 다 익었을지 어때? 싱거워? 맛있는데 약간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럼 이거 파김치랑 먹어 응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맛있네 음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이거 누룽지 같다 오빠 나이래요 맛있어 누룽지 응 음 음 야 너 큰일 났어 응 너무 잘해 올라가면 왜 이렇게 웃겨 여기 어디야? 여기 진짜 길다 여기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여기 어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나 맛있다 여기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기 너무 적나라하다 응 응 응 너도 먹고 싶어 빨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응 응 응 응 만만치 않은 이모야 왜 안빠지지? 귀여워 응 이상하다 착해 사람 졸다 어 안 물어 응 응 어이구 오케이 힘들지? 오 메이스 아메리카노랑 폰 폰 폰 타르트 폰 타르트 폰 타르트 너무 맛있겠다 어구 맛있겠다 폰 타르트 젠장 어구 맛있어 고소한 맛있어 칼 우울 정말 다행히 오뒤 멈추를 그래서 안맞는 없음 제가 또 버터를 샀습니다 지난번에 베이킹하고 나서 거의 집에 있던 거 절반 이상을 다 써버려서 오븐앤조이라는 여기서 항상 알림 뜨면 바로 가서 버터는 거의 항상 사는 것 같아요.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로얄 바오즈먼 버터예요. 이거는 네덜란드 버터인데 이것도 발효 버터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왕실에 납품되는 버터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휘낭시에 만들 때 쓰는 거는 엘르앤빌 버터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고소한 맛이고 약간 약하지만 그래도 맛있다고 해서 한번 주문해 왔습니다. 3분의 2는 냉동 보관해놓고 나머지는 냉장해놔서 수시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모피니 나갔다 왔잖아. 이 녀석 나갔다 와놓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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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고 싶어. 지금 버터 자리지? 야야야야 모피니! 야 모피! 모피니 아니지? 너 이 녀석! 너 아니지? 모피니 이래 봐. 모피니 아니야. 모피니? 모피니 갔다 왔지? 모피니 산책 갔다 왔지? 어? 엄마 갈 차례야 이제. 모피니는 우리 간식 먹을까? 간식? 모피니아! 우리는 간식 먹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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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 우리는 간식 먹자! 가자! 간식 먹으러 가자! 어어어어! 저 rich만들 하나 맞라야! 나는uth 난 geek이 고마wię 안 histor otur 아이고 착해 오늘은 포밀빵을 만들어보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꿀이에요 이거를 녹여줄게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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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도 소금 양파 양념 양념 발효시킵니다. 발효시키겠습니다. 이 직선은 비쥬immt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방향으로 간직한 마야되기 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식은 무화가 넣어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화가 넣어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일정의 수업을 장착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효입니다. 헥! 안 돼! 오도독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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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 계란 계란 굽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우선은 식혀서 나중에 잠봉베르 만들어볼게요 버터를 먼저 썰어볼게요 이거는 고다 슬라이스 치즈인데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는 전에 만들어놨던 썬드라이 토마토인데 이것도 썰어서 같이 넣어볼게요 이거는 코스트코스 산 허니 슬라이스 햄이에요 잠봉베르 햄이 없어서 우선은 이거 넣어볼게요 이제 먹어볼게요 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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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아가 스프레드랑 크림치즈 발라서 같이 먹을게요. 이게 밀봉하는 기계인데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고 이 남은 거를 다시 넣어서 밀봉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거를 작동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밀봉이 됩니다. 짠! 보이시죠? 완벽하게 밀봉이 됐습니다. 이거 먹읍시다. 밀라델피아 크림치즈 자 버튼이 먹고 싶어? 버튼이도 먹고 싶어? 버튼이야! 흥이 난다. nel tha kan kona kaa nel di ak kona kaa nel di akan kaa nel di akan kona kaa nel di akan kona kaa fia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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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마라 바라 바람스 바람 바람 엄청나게 잘생겼어요 그들의 음료는 왜 이러죠? 내가 왜 이러죠?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내가 힘든가요? 내가 아픈가요? 너무 많이 아파요 못둔 웃음 못두고 바로 가까운 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